지금의 저한테 영화는 전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의 저희 생활이나 또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는 영화와 연관이 저시거든요. 누구보다도 연기에 진심이었고 또 사랑했고 평생을 영화와 함께해온 천생 배우. 그리운 그녀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준비했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하지만 매순간 찬란했던 고강소연 씨의 반세기 연기 인생을 오늘 함께 떠올려봅니다. 그때 나이 고작 4살이었던 꼬마아이는 그렇게 우연히 배우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진아, 먼저 들어가서 공부해. 고목조목한 이목구비, 매력적인 보조개, 연기 실력까지 가진 그녀는 당시 몇 안 되는 아역배우로 활약했고. 선생님, 울지 마세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꾸준히 대중과 함께 호흡해오던 강소연 씨는 열일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혀. 사과는 안 하고 남 핑계대고 있어. 청소년 드라마 고교생 일기를 통해 하이틴 스타로 등극. 성인 연기자로서 성장하는 큰 발판을 만들어냈는데요. 알았어, 이 기지배야. 20대에 들어서는 최고의 청춘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당시 신인이었던 박중훈 씨를 비롯 많은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전성기를 이끌어간 강소연 씨. 올해 입학하셨습니까? 왜 물으세요? 아. 90년대에는 달라진 여성상을 반영한 작품들에 연이어 출연하며 과감한 연기 변신을 시도하는데요. 난 일과 사랑 둘 다 완벽하게 해낼 거예요. 애는 다 키워놓고 나가. 좋아, 나도 말 좀 하자. 너도 니네 교수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애 다 키워놓고 10년 후 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말 안 되지. 너한테 말 안 되는 게 왜 나한테 말이 돼야 되니? 난 아이, 가정, 내 일 모두 다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지. 도와주지 마, 중. 그 결과 한국 영화사 최초로 억대 출연료 시대를 열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강소연 씨. 그럼 그녀가 빛난 또 한 곳, 바로 시상식이었는데요. 상이라는 거는 받을수록 더 가슴 벅차고 기쁘고 떨리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하겠지만요. 앞으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연기력은 물론 인기, 작품 보는 눈까지 탁월했던 그녀는 백상예술대상, 대종상, 청룡영화상 등 그야말로 국내 시상식을 휩쓸었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기분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굉장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작품, 영화 시바지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데요. 저 작품을 찍을 때가 제가 딱 20살이 되는 해였어요. 임권택 감독님이랑 일을 한다는 게 신임이 같고,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배드 씬을 처음으로 연기한 영화가 시바지라는 작품이었어요. 잘해야 된다는 욕심에 겁없이 했죠.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당시 한국 영화 60년 사상 최초로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이라는 새 역사를 써낸 강수연 씨. 우선 수상을 축하합니다. 이번 영화제에 왜 가장 기대했죠? 개인적으로는 무척 가고 싶은 곳이고요. 참석해보고 싶었지만, 또 새로이 만나야 될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겁나고 그래요. 강수연 양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임권택 감독과 재회한 영화에서 고뇌하는 여승을 연기하며 삭발 투혼을 발휘한 결과.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또 한 번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가 낳은 첫 월드스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보통 아침에는 일을 안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영원히нисти지 않고 등록합니다. 다시 한 번 여우주연수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고 조합해서 오이 뉴스입니다. 오이 뉴스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